선을 하나 하더라도 보세요. 앉아서 참나를 찾습니다. 모든 걸 내려놔야 우리가 참나가 더 선명하다는 것도 알아요. 그런데 내 속이 시끄러워도 참나가 있다는 건 알아요. 나란 존재감이니까요.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니까요. 속이 시끄럽다고 해도 그 자리는 어디 안 간다는 것도 압니다. 그리고 몰라 하는 순간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아요. 그런데 평소에 내가 몰라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. 그러니까 참나가 지금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해진 것 같더라도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몰라 한 번 하면 다시 참나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.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지금 따라와 보세요. 그러니까 지금 참나가 없는 것 같다. 내 마음에서 평온이 사라진 것 같다. 쫄지 마시고 몰라 한 번 더 하세요. 그리고 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. 그 상태가 이미 참나니까요. 부처가 못 돼서 안타깝고 참나를 못 찾아서 안타깝고 참나가 강하지 못해서 안타까우면 그 상태는 탐진치라고 규정하세요. 그건 탐욕이에요. 탐욕을 일으켰기 때문에 안타깝고 성질이 나고 분하고 하는 겁니다. 뜻대로 안 되니까. 내 뜻대로 하려다가 안 되는 것일 뿐이지 참나가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는 참나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나는 늘 있습니다. 내가 마음만 비우면 참나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돌아가는데 참나를 찾겠다고 발버둥치는 것도 역시 마음을 못 비운 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참나를 가리는 요소. 그러니까 많은 예전의 고승들도 참나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선문답을 통해서 찾는 그 마음을 쉼으로써 참나를 다 찾았어요. 부처가 뭡니까? 참나 어디 있습니까? 참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다니다가 너무 지당한 말 그리고 참나로 돌아가라는 스승들의 신호에 내려놓고 돌아감으로써 끝났어요. 안식을 찾았어요. 뭔가를 얻어서 끝낸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참나를 찾았어요. 이런 지혜를 발견하셔야 이게 여러분 생각 속에 확고하게 이 염체들이 자리 잡으면 이제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. 늘 참나를 만나고 참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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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